러시아논들 철이 좋았어 함께 싸우게 돼서 기쁨 조심해 너도 행운을 빌어 이동할걸 레몬도 군대 날려버릴 때다 놈들이 어디서든 공격할 수 있다 만두 팔지마 민간인지 적인지 시발 구분을 못하겠네 레몬 온톤 여기는 파이퍼 35 파이퍼 현재 위치는 1,2,2,3 위치는 부천에 위에서 진결하죠 그래, 타입합 부설의 수분이야 부설의 운구 해체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하겠다 상황 종료 런붕대 부설의 운구 부설의 운구 유행 이동해! 확인! 이동해! 이동해!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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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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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와, 확인! 승리와, 확인! 아무도 나를 구할 수 없어. 날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결국 죽으면... 니 놈들! 린질이 죽기 전에 돌파한다! 네, 이 새끼. 이쪽으로 돌아가시면 누가 참고 많지? 박스, 도착! 가자, 카페인! 도착! 란펫 문이다. 프리익스, 받으러 간다! 이동해! 기다려! 승리의 수대 역사를 목격하도록! 목격하도록! 무사한가? 정말 다행이고. 알렉스 괜찮아? 문제없어. 오마르수라만. 넌 이제 우리 특무부대의 포로다.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사살하겠다. 됐어. 대먼문대 해병대원을 구출했고 늑대도 생포했다. 대사관으로 이동하겠다. 대사관으로 이동하겠다. 오늘 밤! 액자에 치는 소대! 관련된 투식스. 에코는 3층에서 대기 중이었죠. 주의하라. 적 공격으로 진입로가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이다. 알겠다. 침투 시점까지 3분. 투식스 아웃. 3분. 3분이면 내 동지들이 너희를 싹 죽이고도 남을 시간이지. 필요하니까 널 살려두는 거야. 맘 바뀌게 하지마. 잘못 짚은 거야. 거짓말! 니가 한 짓을 말해. 가스를 훔친 건 우리가 하지. 그럼! 아주 위험한 누군가지. 어디 있는데? 나도 알고 싶네. 보살자가 날뛰고 있어. 여기 챗더미로 만들 기세야. 이러지 말거라 따라 함께하자. 야 이 개새끼야 닥치하라. 해봐. 진정하라고. 딸 같은 소리 하지마 이 새끼야. 난 병사를 이끌지만 넌 살인자를 이끌지. 우리들 모두가 살인자 아닌가? 아니요? 방어선이 뚫렸어. 당장 이동해야 돼. 돌식스는 여기는 서리와 상황 발생 요인을 데리고 이동한다. 정상의 규진은